여기 뒤로 둥글게 앉으세요 그리고 애들은 가운데 앉아도 되고 지금 애들 먼저 게임할거니까 애들 먼저 애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 몇살 몇살이 이제 몇살 스무살 애들은 스무살 이하로 스무살 이하로 앞에 이렇게 줄 세워주세요 줄 자 먼저 오는 사람이 1등 순영아 와라 순영아 이렇게 아 여기 이거 들고 있어 그래. 저거 던져서 하는거예요 저 던져서 하는거야 이거 어디서 주소 아티야? 아티야 그런데 뭐하는데? 아티에서 뭐하는데? 아티에서 마티면 건물주인데 정연아, 근데 한국인만 미안, 여기 한인회거든 까만 신부는